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진아입니다 지금 여기 삼계포부록축제 야간이 너무 뿅가는데요 여기는 완전히 싱가폴로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메죽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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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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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떡차고 많이오고 여러분 여기 안오면 평생회에요 오세요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멋있다 멋있어 연인계앗기 세컨드앗기 손잡으면서 사랑합니다 얼마나좋아 좋습니다 KBS 리포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놀러오세요 산길포에요 꽃도 멋있어요 이걸 보는거에요 이 꽃이 너무 뿅가요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을까 세상에 나발 어메죽 어메죽한거 어메여잘댖고 혼자왔어라 어메죽팔린거 어메죽 시청자여러분 여러분 고세요 산길포입니다 우락축제 출발 양쪽으로 왔다갔다 환상이야 여보 사랑해 빨간장미 흑장미 흑장미파 이거봐요 빨간장미 흑장미파 지난번에 부여에도 연꽃축제 때 뭔가 보여드렸는데 새롭습니다 뭐에요 흑장미파 흑장미파 기가맞다 나스다 나스다 흑장기 기분 좋은데요 오늘 잘왔습니다 힐링자리가 제대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참 지금까지 KBS 리포터 강진아였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들 멋진 밤 되십쇼 멋진 밤 즐거운 밤 귀여운 바람 되십쇼 기주 그렇습니다 기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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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